자 마지막 발언은 안 나오면 섭섭하신 분이죠 안질골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불행동의 승리 우리 국민들 승리의 그날까지 첫째도 소원은 윤석열 태진 둘째도 소원은 윤석열 태진 셋째도 소원은 윤석열 태진인 민생경전구소 안진거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운데 연인원 1만명이 가까운 시민들이 또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든든합니다 여러분 12월 31일 다음주는 더 많이 모이실거죠 지난주에 연인원 15만 20만도 최감령하 20도의 나이에 날씨에 어리게 모였다면 실제로는 100만명이 모인거나 다름없다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추워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이상민 등이 저지르는 폐륜과 막장보다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모이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분노가 더욱 커져서 100만 200만명이 모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힘내주십시오 오늘 저는 아주 간단히 최근에 천공의 기상천향 국정농단이 스픽스 TV나 1호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는 전혀 제대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들과 대신는 몇몇 매체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공의 국정농단 스픽스 TV나 1호 신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이 고발사주의 만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마치 제보사주가 했었다는 것처럼 말장난을 했었는데 그 고발사주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 두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고발사주 당시 수사관을 이 이동이라고 하는 윤석열 한동훈 앞잡이 조작검사가 면담을 했는데 그 면담 보고서에 윤석열의 앞잡인 손준성 손준성을 통해서 김웅 김웅을 통해서 공익제보좌인 조성은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고발사주 사건은 공직선거에 개입한 것이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폭법 입원한 것으로 손준성과 김웅이 공동으로 기소가 돼야 되는데 그 수사관이 하지도 않았던 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조작해서 김웅을 아예 기소에서 빼버린 기상처리한 범죄가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대한 사실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알려야겠죠 여러분 뉴스버스라는 매체가 집요하게 지금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작년 고발사주 사건이 처음으로 뉴스버스에 보도되었을 때 그날 밤 매우 이례적으로 교체한 지 10일밖에 안 된 무려 25대의 새 컴퓨터를 대검 윤석열의 송가발러루스라는 수사정보관실의 검사들이 밤에 몰래 모여서 무려 25대의 컴퓨터를 10일밖에 안 된 새 컴퓨터에 있는 범죄기록을 추기하여 모든 컴퓨터를 포메다고 초기화한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번에 공방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역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대다수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뉴스버스에 나온 보도들 그리고 그 뉴스버스의 보도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 유튜브들을 널리 알려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해봅니다 천봉의 국정농단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배후 조정이 1호 신문이라든지 스픽스TV에 잘 특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두 번째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사건 조작 세력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이재명 대표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만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사 시연에 자신들이 저지른 고발 사주라는 불법을 은폐하기 위하여 무려 컴퓨터 25대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다음에 수사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서 김웅을 기소해서 빼버리는 말응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오직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조직적 범죄를 은폐하고 윤석열을 비유하기 위한 짓거리였다 이게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너희 알려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저는 다음주에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 여러분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정말 100만명 200만명 300만명의 함성으로 최대한 빨리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끌어내릴 힘과 재력과 지혜를 비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공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연할 때 지난주에 폐륜 정권 윤석열을 찢어버리는 퍼포먼스가 화제가 됐었죠 백금련의 백노로와 함께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공연과 함께 윤석열 정권과 함께 폐륜 막장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찢어버리는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패 우리나라를 그 막수로 모셔주십시오 오늘 마지막까지 저도 여러분들 끝까지 행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저 폐륜 일당 한번 갈갈이 한번 찢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랑 쭉 펼쳐주시고요 제가 신호를 드릴 때 찢는 겁니다 지금은 찢지 마시고 지금은 구호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폐륜 일당 망원 일당 제가 윤석열 그럼 여러분이 떠나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뇌진탕 윤석열 윤석열 폐륜 일당 떠나라 망원 일당 떠나라 사망원 일당 차량 가슴 5mm 0 열 10 20 30 30 30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